썰썰어 썰썰, 썰밤 안녕하세요. 썰밤입니다. 여러분은 전생이 있다고 믿나요? 오늘은 전생체험을 해보았다는 제보자 분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. 예전에 제가 잠을 잘 못잘 때 친구가 잠이 잘 오는 영상이라고 전생체험 최면 영상을 보내줬어요. 마침 그날 밤에 잠이 잘 안오길래 친구가 보내준 영상을 봤죠. 저는 영상 속 최면 전문가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다가 어느 순간 잠들어버렸습니다. 눈을 감고 몸에 힘을 쭉 빼보세요. 심호흡을 해보세요. 편안한 마음으로 호흡에 집중하세요. 그런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. 시대는 일제강점기였던 것 같아요. 저는 20대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피투성이 된 옷을 입고 어두운 공간에 갇혀있었어요. 제 앞에는 일본 군복을 입은 무섭게 생긴 남자가 서있더군요. 저는 그 일본인에게 고문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일본인이 막 소리를 치더니 제 목을 졸라 저를 죽였어요. 그때 실제로 제 목이 졸리는 것처럼 엄청난 고통이 느껴지면서 그 꿈에서 깨어났습니다. 그 순간 이어폰으로 들리는 최면 전문가의 말 수고하셨습니다. 혹시 전생을 보셨나요? 소름이 쫙 끼치더군요.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생생한 꿈을 꾼 게 정말 전생 체험을 한 것처럼 느껴졌어요.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? 저는 예전부터 목에 무언가가 닿는 걸 싫어해요. 목도리, 목걸이, 폴라티, 초커 등등 제 목에 무언가가 닿으면 기분 나쁜 답답함이 느껴져서요. 혹시 제가 전생에 목이 졸려 죽어서 이런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요?